포천시가 지난 16일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포천시는 청소년 역량 증진과 청소년 참여 활성화, 청소년 활동 지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포천시는 청소년정책팀과 청소년활동팀을 분리해 더욱더 세밀하게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